허리에 좋은 운동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급성통증이 사라진 후에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윌리암 운동 첫번째입니다. 양손으로 양무릎을 잡고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5초간 숨을 내쉽니다. 다리를 펴고 다시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허리에 좋은 윌리암 운동 두번째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무릎을 세웁니다. 골반을 들어올리고 엉덩이에 긴장을 주며 5초간 유지합니다. 엉덩이를 내리고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윌리암 운동 세번째입니다. 양다리를 펴고 몸통을 굽혀 양 발끝을 잡고 5초간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몸통을 펴고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윌리암 운동 세번째입니다. 윌리암 운동 네번째입니다. 몸통을 굽혀 양손으로 양다리 안쪽을 잡고 5초간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어나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윌리암 운동 다섯번째 의자에 앉아서 몸통을 굽혀 양손으로 양 발목 안쪽을 잡고 5초간 숨을 내쉽니다. 일어나 같은 동작을 5회 반복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 5분 투자로 건강한 허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6 감사합니다.